안녕하세요 아니지 유사다 말아요? 제대로 못하고 안녕하세요 쉬세요 들어가자 콜라멜 거 먹을까요? 나 고고파 나 고고파 갖고 있어 아직 열지 안 하잖아 어떡하지? X가 통화했었는데 내가 X 보라고 그랬어 언제예요? 이따가 이따가? 다른 원피스라도 좀 보고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? 이런 것도 좋고 너 스타일이잖아 이걸 어떻게 엄마가 입어 여기 어깨 다 나와야 되잖니 엄마 스타일을 좀 찾아봐달라 그랬더니 전부 지 스타일로만 권하네 더 이상 사랑하는 것처럼 찍어서 더 이상 사랑하는 것처럼 찍어서 더 이상 사랑하는 것처럼 찍어서 아버님! 웃으셔야죠 활짝 더 활짝 빠이! 아버님 까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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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잘 가야지 자